자 오늘 주제는 스페인의 어떤 매력적인 서로 상반된 분위기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건데 이제 더 플랫폼 보셨으니까 전혀 다른 분위기로 우리를 사로잡는 오프나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라는 의사인 남편 까르로스, 어린 아들 시몬과 함께 자신이 자란 고아원으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이곳에 장애아동보호소를 열고 정착할 계획이죠. 그런데 아들 시몬이 자꾸만 가상의 친구들을 만들어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 왔지만 라우라는 점차 신경을 쓰게 되죠. 보호소에 오픈파티가 있던 날 Simon Simon 자 빨리, 그냥 llegaron los primeros niños, corre no podemos bajar todavía, tengo que enseñarte una cosa 아, sí? ¿qué tienes que enseñarme? la casita de Tomás pero Aurra no, cariño, mañana cuando estemos solos me la enseñas, ¿vale? no me da la gana baja 라우라는 새로 사귄 친구를 소개하겠다고 때 쓰는 아들을 다그칩니다 vale 이후 사라진 시몬을 찾아 헤매둔 라우라는 이상한 본명을 쓴 아이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고 시몬은 실종됩니다 6개월 후 늦은 아이들을 찾고 있는 라우라와 카르로스 조용한 집에서는 종종 수상한 기착이 느껴지고 공포감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에 진전이 없자 라우라는 심령술사를 집으로 불러 시몬의 행방을 찾으래 하죠 의식이 교행되자 그동안 라우라는 집 안에서 느껴지던 비밀스러운 존재들이 실제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사라지던 날 자신을 다치게 한 복면의 아이가 누구인지도 확인하게 되죠 과연 라우라는 모든 사건의 미스터리를 풀어내고 사라진 시몬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예측 불화의 스토리 충격적인 반전 색다른 공포와 긴장을 선사하는 영화 오퍼나지 비밀의 계단 이 영화 또 빼놓을 수 없는 이름 있죠? 기에르모 델토로 이분이 또 제작을 하셔가지고 사실 이제 저는 기에르모 델토로가 각본하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니까 너무 기에르모 델토로 영화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각본에 참여는 안 했더라고요 제작자로 참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델토로 영화를 좋아하거나 특징으로 보는 몇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로 고아의식 같은 게 있어요 고아인 아이들의 어떤 슬픔, 외로움 이런 것에 굉장히 집중하는 영화들을 만들죠 대표적으로 악마의 등뼈 같은 영화 파네미로도 어머니가 죽으니까 고아가 되잖아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판타지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계는 믿는 사람한테만 보인다는 의식 같은 걸 델토로 영화 갖고 있죠 심지어는 델토로 영화에서 입을 찢는 장면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도 역시 참혹하게 그런 묘사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게 그 장면이다 싶으신 분들은 1초 전에 눈 감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바이오나 감독 자체도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몬스터 콜 같은 경우는 그렇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환상성을 어른들은 믿지 못하고 그게 나중에 약간 비극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어쩌면 바이오나 감독과 델토로 감독이 공유하고 있는 세계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판타지스럽고 그것도 약간 다크 판타지라고 말을 해야겠죠 어두운 판타지 영화에서 사실은 파보고 나니까 거기에 어떤 깊은 슬픔이 고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영화들을 굉장히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시몬이 가상의 존재인 왓슨과 페페와 논다는 장면이 있는데 어른들은 보통 아이일 때는 저럴 수 있지 가상의 존재들과 인형들하고 놀고 그러니까 왓슨과 페페가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그 가상의 존재가 우리가 말하는 그냥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 하는 존재들이라면 어떨까라는 이 무시무시한 상상으로부터 이 영화가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사실은 오프닝 장면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시작하는 장면을 보면 깜짝 처음에 놀란 거는 아니 스페인에도 똑같은 게임이 있네라는 생각이었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옷을 다 똑같이 입고 있는데 아마 같은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인 것 같고 그중에서 이 영화의 주인공인 라우라가 나오게 되는데 라우라가 술래예요 술래가 돼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마다 뒤에서 아이들이 움직이게 되고 어느 순간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깨를 치고 달아나는 순간 잡으려고 가는 게 영화의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이 영화를 끝까지 다 보게 되면 사실상 이 게임을 그대로 옮긴 것이 이 부의의 스토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라우라는 사실은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나서 며칠 뒤에 입양되어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떠난 상황에서 남은 아이들한테 어떤 일이 생기게 되고 라우라는 그걸 모르죠 왜냐하면 술래처럼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입양되어 갔으니까 그 상황에서 뒤늦게 와서 그렇게 사라진 친구들을 잡으려고 찾으려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앞부분에 등장하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사실은 영화 전체에 거대한 밑그림이죠 한국 영화 소개하는 것 같아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술래인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돌아보는데 돌아보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 사이 30년이 지난 건데요 그러면 술래는 아이들의 존재를 처음에 어떻게 알겠는가 아이들이 그때그때 와서 몰래 와서 어깨를 쳤기 때문이죠 돌아봤기 때문이 아니라 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귀신이 출몰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감정 속에서 절박한 호소에 사실은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이 후반부부터 본격적으로 풀려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화는 떠나고 남은 사람들을 언제 돌아볼 것인가 제일 무서운 게 뭘까 어쩌면 돌아보지 않는 게 제일 무서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포라는 게 돌아보지 마라고 할 때 돌아보고 싶은데 돌아보고 싶은데 못 돌아보는 거가 공포잖아요 어쩌면 그래서 이 영화의 공포로는 돌아봐야 할 시점이 언제인가 언제 돌아보아야지 덜 무서운가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포 영화를 지탱하는 두 가지 어떤 감정이 있다면 하나는 호기심이고 하나는 공포,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기다가 항상 참변이 벌어지는 얘기인데 이 영화도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요 막상 그렇게 해서 고아원에 30년 만에 돌아갔잖아요 아들과 함께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장애 아동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 갔을 때 갑자기 아들이 어떤 새 친구를 만났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친구가 하기로 했던 게임을 말을 해줘요 술래의 보물을 훔쳐서 감추게 되면 술래가 가서 찾아야 되는 게임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술래의 보물이 누군가 하면 술래는 당연히 라우라잖아요 보물은 뭐냐면 바로 그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시몬이 사라지니까 자기 보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바로 그의 이야기처럼 보여서 ¿donde estáis? no tengo miedo ¿queréis jugar? ¿estáis jugando conmigo? 그 게임이 한번 반복되는데 처음에는 시몬과 라우라가 함께 놀면서 했던 게임들이 나중에는 시몬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라우라 혼자 시몬의 흔적을 찾아서 그 게임을 똑같이 반복할 때 한번 우리는 그 게임을 봤기 때문에 그 게임이 어떻게 변지될 것인가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거죠 시몬이 어떤 식으로 등장할 것인지에 대한 사실은 30년의 세월이 있어서 그렇지 과거 상황 속에서 라우사가 그때 입양되지 않고 갔더라면 남았더라면 했었을 일이겠죠 그렇게 보면 영화가 굉장히 슬프게도 혹은 또 감동적으로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눈치 빠르신 분들이라면 혹은 이 장르를 꾀고 계신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사실 조금만 봐도 비밀 결말 이런 거 다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전형적인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저 몰랐어요 충격적이었어요 많이 안 봐서 그래 제가 영화 속에 할 때 충격적인 반전 제가 충격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포일러에 관한 얘기 뒷부분을 얘기를 해야 조금 더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역시 오늘도 이 영화에 관해서는 지금부터는 스포일러에 해당하는 얘기를 약간 섞을 수밖에 없다는 사전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aurora necesita un objeto para motivar el trance las ropas y otros objetos le ayudan a meterse en situación y así poder iniciar la regression una regression una invocación mental si hay algo que verá aurora lo verá eto se 떠났지만 그 자리를 비워줬을 것 같고 또 한 자리가 뭐였을까? 라오브라와 함께 온 시몬의 자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여기가 두 자리가 이미 예견돼 있었구나 두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이 침대로부터 나온 것이구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침대가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관으로 보여요 실제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공포 영화 속에서 귀신들린 집이라는 장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외딴 곳에 저택이 있거나 폐건물이 있는데 거기 가서 새로 어떤 사람이 정착해보니까 거기 어떤 것들이 굉장히 이상한 원원들이 출발하게 되고 알고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다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공포스러웠던 장면은 라오라가 화덕 같은 곳에서 뭔가 하나씩 포대를 꺼낼 때 그 장면이 저는 하얀 뼈가루 같은 잿가루 같은 날리는데 거기에서 혼자 이 모든 것도 수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왜 죽은 사람이 떠나지 않고 이승에 머무는가 이승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이승에서는 너무 억울해서 풀어야 될 어떤 원원 같은 게 있는 거죠 결국은 그것을 풀어줘야 그 사람이 홀가문하게 다음 생으로 떠날 수 있다 다음 세상으로 라는 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모든 귀신 영화들 같은 것이 귀신 스토리가 갖고 있는 사실 거기에는 좀 슬픈 스토리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인데 그게 담겨있는 영화라는 거죠 영화 시작하면서 시몬과 라오라가 아주 가깝게 노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시몬이 무서워서 잘 못 자니까 라오라가 등대 장난을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처음 볼 때는 엄마가 참 재치있고 재밌게 놀아준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영화는 다 보고 나면 너무 슬픈 장면인 거예요 그게 시계 반사를 이용해서 그걸로 등대 불빛처럼 미친 다음에 걔한테 그걸 등대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어쩌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 가지고 아이를 믿게 한 다음에 그걸로 어떤 비극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슬픈 장면이어서 다시 보면 볼수록 이 영화들의 슬픈 장면들이 다시 생각나는 것 같아요 사실상 등대는 라오라인 거고요 라오라가 떠난 다음에 등대가 망가졌다는 설정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시계를 뒤집어서 반사를 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을 뒤집어서 과거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장면조차도 굉장히 상징적인 방식으로 영화에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영화 최고의 장면 골라야 되는데 영화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두 번 등장하잖아요 오프닝으로 등장하는데 두 번째 등장할 때 저는 그 장면 고르고 싶고요 라오라가 이제 그래 너무 무서워하면서 그럼 내가 너희들과 놀아줄게 가만히서든지 하면 그 장면을 보면 그 장면을 보면 카메라 자체나 이동이 오는 것들을 일단 롱테이크로 굉장히 길게 찍었고요 라오라가 술래의 입장에 되어서 뒤를 돌아볼 때마다 카메라 그때마다 계속 움직이면서 무서웠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정말 원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펼쳐지는 그 장면 이게 사실은 라오라의 심리를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또 최고의 장면과 최고의 한 줄이 겹치는 순간이 드디어 왔네요 앞으로 자세가 나올 것 같아요 저의 최고의 한 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역시 그런데 찾아봤어요 제가 이게 얘기하는데 잘 안 들려서 온갖 사이트를 뒤져봤더니 그걸 어떻게 들어있어? 스페인어인데 그래도 쉬운 단어니까 운도스트레 토카라파레 라는 디자인 이게 뭐냐면 하나 둘 셋 벽을 찍어라 아 하나 둘 셋 벽을 찍어라 벽을 찍어라 하나 둘 셋 벽을 찍어라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벽을 찍어라가 어쩌면 말씀하시니까 터치해야지만 이 아이들의 원원이 풀린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벽을 찍어라 나를 건드려라 라고 변주를 한 것 같고요 하나 둘 셋 벽을 찍어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운도스트레 토카라파레 이게 저는 최고의 한 줄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훨씬 더 서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빨리 할 수 있죠 무궁화 꽃이 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운도스트레는 하지 않을 수 없는 발음이에요 하나 둘 셋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빨리 할 때 무궁화 수다 이렇게 하잖아요 많이 놀아보셨네요 좀 해봤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